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도 평안대를 하셨는지요 한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기쁨을 누리셨는지요 오늘은 제8과 예수 세 언약의 중부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교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부자시라 이를 소지에서는 필요성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새 언약의 필요성, 월요일 소지에는 특징, 화요일 소지에는 새 언약에 있는 더 좋은 중부자 그리고 화요일 소지에는 더 좋은 중부자 그리고 수요일 소지에는 더 좋은 약속 목요일 소지에는 새 언약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함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후반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특별히 후반부에서는 예수님의 하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그 하늘 대제사장 사역은 새 언약의 새 언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새 언약의 중부자로서 그리고 하늘 대제사장으로서 사역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된 내용의 핵심들이 8장서부터 10장, 18절 그리고 20절까지 왜냐하면 겹치는 부분이거든요 권면과 논증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꺾은 가로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를 소지입니다 이를 소지는 새 언약의 필요성입니다 왜 새 언약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과 19절에서는 길게 설명하지만 그 필요성의 이유를 찾는다고 한다면 레위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함을 얻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 그렇게 할 것인가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서는 그것들이 온전함을 얻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할 수 없었다 18절에서도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19절에서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계통의 직분과 계명과 그리고 율법 그리고 제사 제도 자체도 다 10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으로 보면 장차올 좋은 그림자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도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소와 염소의 피가 완전히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또다시 제사를 드려야 되고 또 드려야 되는 반복적이고 제한적이고 연약한 제도와 그리고 한정적인 약점을 가진 연약함을 가진 그런 것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히브리서 7장 11절로 19절에서 율법과 그 옛 언약에 포함되어진 모든 제도들이 온전함을 제공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절로 4절에서는 레위계통의 제사형 직분과 그 사역 그리고 제사 제도 그리고 재물마저도 언제나 온전해질 수 없었다 온전함을 제공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언약에서 제사장과 제사장도 계속해서 죽게 되면 다시 또 새로운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지상성소도 낡으면 다시 새롭게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재물의 피도 반복적으로 드려야지만 됐습니다 그런 것들은 반복해야 되고 제한적이고 연약하고 그림자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에서는 바뀌지 않는 멜기세대기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하늘성소는 온전히 변함이 없는 고칠 것 없는 하늘성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모든 반복적인 재물이 완전히 끝나버리는 옛 언약, 첫 언약하에서의 모든 것들을 이루셨기에 영원하고 온전하며 단번에 하팍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단번에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가 아니라 영웅, 원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에서 사도바울은 예수께서 멜기세대기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이 되심, 대제사장에 취임하신다는 사실을 통해서 새 언약의 개시, 즉 새 언약이 비준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성소가 개소되었음을, 봉헌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는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국기 40장에서 대제사장이 취임하면서 성소가 봉헌이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하늘성소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늘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이 비준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가 개소되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제시되었던, 이스라엘에게 제시되었던 율법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율법은 무슨 역할을 하냐 바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토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개혁한 글에는 몽악선생이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율법은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순종함을 통해서 울타리와 같은 죄를 보호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를 안전하게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0절에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죄를 온전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기 로마서 7장 12절로 13절에서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한다 죄가 온전히 드러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리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 마침은 텔로스라고 하는데 완성, 성취, 목적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모든 것을 성취, 목적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과 우리 자신에게 온전한 의리를 주시는 예수님이 진정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원약의 중부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감의 교훈의 부조와 선지자 371쪽에 성경의 옛 언약이라고 불리는 다른 약속이 시내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체결되었고 그것은 희생재물의 피로 그때 비준되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여기서 좀 의문점이 생깁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로 비준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비준시킨 피가 처음 언약의 피보다 후에 흘려진 가달개 그것은 둘째 또는 세원약이라고 불린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새 언약이다 둘째 언약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새 언약이 아브라함 시대에도 유효했던 것은 그것이 그때의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로 확증되었다는 사실로써 분명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옛 언약이 신의 언약이 신의 언약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화인여사께서도 이렇게 히브리서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리스도의 피로 비준되었다 라고 하면서 새 언약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무슨 말씀일까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신의 언약에서 이루어진 것이 옛 언약이다 라고 표현했었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은 예수님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이루신 언약이죠 그러나 시브리서에서는 옛 언약은 어디에서부터 한 것이냐 어디에서 한 것이냐 에덴 동산에 타락하기 전에 맺은 언약이 행위의 언약이라고 하는데 옛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락 이후의 모든 언약은 다 새 언약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과 누아와 그리고 아담과 그리고 다윗과 맺은 모든 언약이 다 새 언약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 제물을 들여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되기 전에는 돈에 맺었던 언약이 옛 언약이고 타락 후에 맺은 언약은 모두 다 새 언약인데 그러면 예수님의 언약은 무엇이냐 라고 할 수 있는데 새 언약 중에 진정한 새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실패한 언약을 완전히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새 언약 중에 새 언약 그래서 더 좋은 언약이라고 사도바울은 히브리서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신해산에서 맺은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첫 언약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 것은 이렇게 표현하든지 아니면 첫 언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로 12절에서는 새 언약의 특징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월요일 소재 새 언약의 특징인데요 새 언약의 특징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리고 언약 공식이 나오죠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의 언약 첫 언약도 사실은 마음을 마음에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신명기 6장 4절로 6절에 우리 너무 잘 아는 쉐마 이스라엘이죠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요하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요하를 사랑하라 오직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요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개명을 이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새겨요?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순종하여 마음에 새겼다고 한다면 돌판도 필요 없었고 두루마리로 되어진 성경도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에서도 나타납니다 11절과 14절만 보겠습니다 11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오 먼 것도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지키라니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런데 첫 단추가 틀렸습니다 지키려고만 하면 율법을 지키려고만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도 없는데 지키려고 하니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명령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힘든 것이 아니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 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마음에 있으면 저절로 행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어 스스로 하는 일들은 재미있고 즐거운 것입니다 바로 새 원약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원약이 온전히 순중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었다면 문제가 없을 텐데 계속해서 그 원약을 깨뜨리고 깨뜨리고 깨뜨렸습니다 결국 예레미야에 나오는 새 원약이 다시 언급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원약을 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나라는 없어지고 성소는 파괴되고 회파되고 백성들은 잡혀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언급하시고 체결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새 원약을 매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 모든 두 나라를 다 새 원약으로 함께 매주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법을 어디에 두어요? 그들의 속에 두어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언약 공식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요하의 말씀이니라 언약 공식이 반포되면서 언약을 비준하는 것입니다 여기 예레미야에 나오는 새 원약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서 이 언약, 새, 언약이라고 했을 때 이 새는 갱신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이 새로운 언약은 하다시아, 히브리어로 하다시아, 원형은 하다시입니다 하다시인데 하다시아는 갱신, 리뉴,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브랜드, 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헬라어에서는 이 새로운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카이노스와 네오스가 있습니다 영어의 뉴가 바로 이 네오스인데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에서는 카이노스가 쓰였습니다 그 뜻을 좀 살펴보면 카이노스는 최근에 만들어진, 아직 사용되지 않은, 변하기 전 알려지지 않은, 새롭게 얻어진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찾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네오스는 시간적으로 새로운 것입니다 이전 것보다 새로운, 젊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은 갱신의 의미도 있으면서도 동시에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그 언약을 시신히 이행하고 지켰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유지되었을 텐데 잘못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못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결국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에 팔려가도록 내버려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을 때에 옛 언약이나 새 언약, 첫 언약이나 아브라함과에 맺었던 언약이나 다윗과 맺었던 모든 언약 속에 언약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깨졌습니다 왜 깨졌나? 언약에 문제가 없었는데 왜 깨졌는가? 그것은 바로 사람, 백성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 언약은 온전한 언약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7장 22절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8장 6절에는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보증자, 중보자시라 라고 했습니다 언약의 중보자시라 히브리서 9장 15절에도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대의 범한 죄를 해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온전한 속량, 온전한 속제사역을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새 언약의 중보는 정말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에서도 특별히 새 언약은 저주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온전히 받으심으로 새 언약의 온전함을 성취하셔서 언약의 성취를 하셔서 온전히 성취하셔서 새 언약은 축복만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율법의 저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율법의 저주를 온전히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기에 인류의 모든 저주를 받으셨기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새 언약의 축복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영감의 교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옛 언약의 조건은 순종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담과 하하에게 하셨던 그 언약의 조건은 다시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나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언약 안에 축복과 저주가 있는데 새 언약은 그 저주를 예수님이 다 치르셨기에 다 받으셨기에 온전히 다 이루셨기에 축복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더 좋은 약속 즉 죄의 용서의 약속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과 일치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위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좋은 약속 새 언약은 더 좋은 약속 죄의 용서의 약속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온전히 우리 자체를 변화시키는 능력까지도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화요일 소지입니다 화요일 소지는 새 언약에 있는 더 좋은 중보자입니다 왜 예수님이 더 좋은 중보자이실까요? 우리가 앞에서 화요일 소지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그분이 온전히 이루시고 그분이 저주를 온전히 다 받으셨기에 축복만이 새 언약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 중보자라는 개념이 무엇으로부터 기초되어 있는가 하면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중보자이시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기에 더 좋은 중보자이신 것입니다 여기 6절만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름다운이라고 하는 이 디아포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아름다운 의미로만 해석을 하면 이 6절을 온전히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6절 후반부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직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더 보다 더 좋은 이 표현들이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아름다운이라고 이 표현은 남다른 우월한 탁월한 비교할 수 없는 등의 의미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보자라고 하는 표현은 헬러 메시테스인데 이 메시테스는 가운데라고 하는 메소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테스는 중재자의 역할 그리고 협상가 그리고 중개인 그리고 법적인 증언의 증인 그리고 협상의 실행자로서의 보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과의 내용의 설명에서는 이 세 번째까지만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 강조하고 있지 맨 마지막 네 번째의 보증자를 강조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본문을 살펴보면 이 네 가지 모두가 다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종합적으로 이해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더군다나 이 메시테스는 예수님의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대제사장으로서의 메시테스 즉 대제사장이시면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신다라고 하는 차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 원약의 중보자로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세 원약의 약속들을 온전히 성취하셔서 그것을 보증하실 뿐만 아니라 온전히 우리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원약을 보증하는 것뿐만 아니라 약속을 보증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첫 원약의 욕구들을 온전히 충족시키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 원약이 제정되도록 비준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은 원약의 보증이십니다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찾아보면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신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승기라고 표현하거든요 승기하신 것은 승천하셔서 예수님께서 온전히 높임받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될 것임을 보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과 그리고 우리도 승천할 것에 대한 약속을 이루실 것에 대한 보증이기도 합니다 영감의 교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공정에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람들의 죄에 대한 당신의 속죄는 충분하였고 당신의 피로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보증의 말씀을 친히 들으셨다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와 맺은 원약을 인정하시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받으시며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실 것이다 새 원약 안에서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중부자 더 좋은 중부자이시냐면 예수님과 맺은 원약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받으신 바 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혈소지입니다 수혈소지는 새 원약에 있는 더 좋은 약속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8장 6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더 탁월한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원약의 중부자시라 예수님이 더 좋은 원약, 새 원약의 중부자이신데 더 좋은 약속으로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잠시 앞 소지에서 살펴보았지만 이 더 좋은 약속은 바로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새 원약의 비중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출애국기 24장은 사실은 원약의 비중장입니다 그래서 모세보고 홀로 나와라 백성들은 나오면 죽을까 염려한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모든 말씀을 다 진행하겠다고 순종에 대한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그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고 재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그 피를 양푼에 담아서 재단에 뿌리고 또 백성들에게도 뿌립니다 백성들에게도 뿌리죠 백성들에게도 뿌립니다 그리고 원약을 세웁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0장 5절로 10절에는 새 원약에서는 예물도 원치 않으시고 제사도 원치 않으시고 기뻐하지 않으시고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다시 예물과 번제와 속제제는 원치 않으시고 그러므로 과거의 것들은 원치 않으시고 여기 9절부터 나오죠 9절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니 그 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10절입니다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땅에서의 거룩한 삶도 우리가 축복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무엇으로 비준하셨냐면 피로 비준하셨습니다 재단에 피를 뿌리고 백성들에게도 피를 뿌려서 비준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라 치키라라고 약속했습니다 여기 정례의 계단 62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제에서는 교과에서는 영생을 얻는 조건은 지금도 옛날 즉 에덴낙원에서 우리의 시조가 타락하기 전에 전과 똑같으니 곧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완전한 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율법에 하나님의 뜻이 담긴 그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요구한다 똑같이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새 원약에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충족, 성취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온약의 모든 약속들이 성취되었고 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은 온전한 삶까지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순종을 통해서 온약을 맺으셨듯이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모범하여서 완전한 순종,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하늘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새 원약에 있는 것은 더 좋은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온약의 약속들을 보증합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에 더 좋은 온약의 보증이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온약의 축복은 축복을 설명하는데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약속, 구원을 경험하고 구원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도 살아감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약속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더 좋은 약속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데 온약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건 바로 성령이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살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면 그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이길 힘을 성령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부조와 선지자 영감의 교훈에 있는 말씀 372쪽에 돌판에 새겨진 같은 율법이 성령에 의하여 마음판에 기록된다 자신의 의로움을 세우려 하는 대신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생애를 살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의 임재로서 우리는 그분께서 행하신 대로 행할 수 있다 예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이 행하신 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을 통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요일 소지입니다 목요일 소지는 새 언약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새 언약이 예레미야 31장에도 나오고 에스겔서 36장에도 나옵니다 예레미야 31장 여기 33절에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 공식이 나옵니다 그런데 에스겔 36장 26절로 27절에서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7절에도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로 윤례를 지키게 한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은 새 언약이지만 에스겔은 더 성령을 통해서 새 언약을 이루실 약속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살펴보기 전에 첫 언약의 언약 문서도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언약 문서의 헌법과 같은 역할을 십계명이 하지 않습니까 그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돌판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 서판을 법계인 언약계에 보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돌판도 깨어질 수 있고 부서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그 언약서도 찢어질 수도 있고 불타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마음을 온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첫 언약도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본래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기 위해서 돌판에 기록하였고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는데 그러나 새 언약에서는 돌판도 필요 없고 두루마리도 필요 없습니다 마음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문제는 법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언약에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편에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편에 문제가 있었어요? 백성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온전히 따르지 못한 불순종한 그들의 마음 때문에 그러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율법을 주신 목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준행하고 지킴으로써 마음이 온전히 사랑으로 변화되도록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출애국기 20장 1절로 2절에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국당 종대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완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키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애국당에서 구원해 냈으니 십계명을 지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국에서 종살이 하던 자들을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참다운 행복한 삶을 살도록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을 지키라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새 언약 속에 언약을 맺으면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천 언약 때 하셨던 것처럼 새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조로 믿고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순정하면서 예수님께 순정하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온전히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살도록 계명을 주셨고 이 사랑의 계명을 통해 순정하도록 그리고 죄로부터 승리하도록 그래서 우리의 품성이 온전히 변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십계명을 통해 구체적으로 표현된 의의 원칙은 영원한 보좌와 마찬가지로 변치 않는다 그래서 이 변치 않는 것이 맨 마지막입니다 에덴 동산이 시작 에덴 동산이 다시 지장에서 꽃필 때 태양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순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산상부원 50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멸소지로 넘어갑니다 구멸소지에 있는 말씀 잠깐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죄가 흉악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의 마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이 뿌리박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아와 변화된 사람은 그의 신성한 품성을 감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도덕적 결점을 보지 못한다면 이는 우리가 아직도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과 탁월하심을 보지 못하였다는 확실한 증거이다 왜 우리가 죄가 얼마나 흉악한지 모를까요 죄가 얼마나 흉악한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지금 하늘성소에 계십니다 이 확실한 소망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팔과 교과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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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